산똥이에요, 휘몰이. 조개묵자. 나스타가 있어? 나스타예요? 거기다, 거기. 뒷넓이, 뒷넓이. 가다가 육지의 만남이야. 아, 맛있겠다. 해산물 파티다, 해산물 파티. 이소비를 훅 하고 날릴 수 있는 분들을 보였습니다. 아이키 나와주세요. 호텔리겠다. 근데 우리랑 대결해야 돼요. 7대2입니다. 도전. 금발하는데요. 오늘 위가 춤을 추러 왔습니다. 우와, 들어갔어. 자, 형님은 들어가야죠. 아니, 그리고 7명이 한꺼번에 짜느라니까 또 금세 없어졌어. 초반에는 숙이 빠를 수 있어요, 훅이. 여긴 되게 지구력이 있어서. 좋은 걸 갑니다. 오지마, 들어왔어, 오지마. 뒤지마, 뒤지마. 야, 빨리 웨이브해, 소화되기. 후기야, 소화. 아, 이게 시작이지. 지면 어때? 전 팀 나갈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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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